네 좀 기다리시다 보면 아마 이런게 뜰거에요. 어도비 에어라는게 뜨는데요. 저는 이미 한번 설치를 해봤기 때문에 이미 설치되어 있습니다. 라고 나오는데 아마 여러분들은 설치하시겠습니까? 라고 물어보실거고 설치하기를 누르시면 됩니다. 그리고 좀 지나다 보면 이제 Ready to Install이 나오고 인스톨을 누르신 다음에 또 한참 지나다 보면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비주얼 C++를 깔아야 됩니다. 라고 나오는데 동의함이라고 누르고 설치를 누르시면 여러분은 설치가 계속될거구요. 저는 이미 한번 설치를 했기 때문에 에러가 뜰겁니다. 그래서 저는 이미 다 됐다고 나오는거구요. 여러분은 이제 설치를 하시면 됩니다. 그러면 이제 사실 여러분은 설치가 다 됐을거구요. 여러분이 이제 그 알두이노 스크래치를 열려면 여러분 윈도우스를 처음에 여시면 아마 이런 자석같은 아이콘이 들어있는거를 누르시면 됩니다. 저는 구 버전도 설치되어 있고 신 버전도 설치되어 있는데 여러분 이 신 버전 3.6을 누르시면 되겠습니다.